8월 26일 오후 1시 정부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늘 5건에 새로운 코로나19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커뮤니티 감염 사례이고 확진자 중 2명은 해외 입국자로 격리 중인 사람입니다. 해외 입국으로 격리 중인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젯파크 호텔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9명이 코브드19로 병원에 있으며 3명의 환자가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 확진자는 134명으로 지역 감염은 114명, 해외 입국 확진자는 21명입니다. 새로 발표된 10월 17일 총선일에 맞추어 TVNZ은 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정견 발표와 토론회 그리고 여론조사 날짜들을 조정 발표했습니다. TVNZ의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파적이 아닌 정견 발표와 토론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2일 화요일에는 제1차 리더스 토론으로 재신다아든 종류와 주디스 코리스 내셔널 당수와의 토론이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있을 예정이고 9월 28일에는 오클랜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영포트스 디베이트로 여러 정당들의 후보들이 젊은 대학생들과의 토론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10월 8일 목요일에는 여러 정당들의 토론회로 엔젯 퍼스트와 그린 파티, 액트 등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10월 15일 목요일에는 파이널 리더스 디베이트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아든 종류와 코린스 당수 간의 발표 및 토론이 중계됩니다. 원뉴스 콜무브런튼 여론조사는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선글이 다가오면서 토론 결과에 따라 유권자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10. 미국의 부유층들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황폐된 경제 상황으로 벗어나기 위해 뉴질랜드를 안전한 도피처로 찾고 있는 미국의 부유층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임인 비자 신청 건수가 코로나 발생 이후로 급증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가 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업개발기관인 뉴질랜드 무역기업은 일부 투자자들은 자국 시장에서 영업하거나 판매하는 뉴질랜드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국 사업을 뉴질랜드에 이전하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런 로렌스 무역기업 투자 담당자는 뉴질랜드의 코비드 대응은 다른 나라에서 확실히 주목을 받았으며 뉴질랜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이곳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북미 쪽 투자자들의 문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 투자자들이 뒤를 잇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라이프스타일, 퍼시픽 위치, 무역거래와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기존의 장점을 배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회의 전파가 시작된 이후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추가로 7만 명이 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 경계 수위 레벨이 낮아지면서 일부 가정의 GP들이 장기적으로 검사 능력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든 총리는 이번 주에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경계 수위를 이번 주말 이후까지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든 총리는 가장 우려된 문제는 이번 사회 전파와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발생 원인의 경우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당수는 코비드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위해 시작된 웨이지 섭시디 지원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으로 레벨 3가 4일간 연장됐으므로 섭시디도 4일치가 마땅히 연장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도심 지역들의 상가와 오피스들이 비어지면서 고스트타운이 되고 있다고 원루프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원루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빈 오피스와 상가 건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비즈니스를 팔려고 내놓은 리스팅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루프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피스 공간에 대한 임대 리스팅이 26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나 늘어났지만 8월 10일까지 89%는 여전히 새로운 세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가장 많은 빈 사무실 공간들이 리스팅됐지만 여전히 91% 정도가 비워져 있습니다. 상업용 소매 상가들도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임대 리스팅도 1294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7%가 늘어났지만 이 중 83%는 세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세일의 경우 4월 1일 이후부터 4개월 동안 지난해와 비교해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금년 들어 매물로 나온 비즈니스들 중 83%는 여전히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41%와 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강제화되면서 일부 버스기사들은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해 경비원들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음 주부터 레벨2 또는 그 이상의 경계수위에서는 모든 버스와 항공기, 택시 그리고 공동사용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버스기사들의 노조인 퍼스트 유니온의 관계자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전담 경비원이 동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스타 유즐랜드 항공사는 9월 6일까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칸테스 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는 오클랜드 지역의 레벨3가 더 연장되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저가 항공사로서 중앙료를 비워놓고 운항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제한된 승객으로 운항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유즐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6원 8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4원 5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9원 07전입니다. 이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5원 577원 2218. 인간 이동 환율은 760원 6192명 212, 한국에서 전담 경제시장 texture, 한국에서 전담 경제시장 dances 전담 경제시장 있게 됩니다.